1분 57초 남았어요 중심 잡아라 생각 조심하고 팔 빼라 팔 팔꿈치 가슴 옆에 붙여라 들리지 말고 리커버리 해라 빨리 팔 잡고 있지 말고 리커버리 해라 소우야 천천히 해라 천천히 리커버리 해야됩니다 그렇지 리커버리 해라 오케이 리커버리 해라 계속 1분 지났다 1분 1분 지났다 차분하게 해라 차분하게 차분하게 해라 1분 지났다 1분 30초 1분 30초 5분 남았습니다 스파이더로 상대방 흔들어야 된다 스파이더로 상대방 흔들어야 된다 4분 오케이 나이스 형 굳게 돌아야돼 오케이 다시 발 돌려 뼈라 돌려너라 오케이 2분 지났다 2분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상대방 안 들어오잖아 상대방 안 들어오잖아 1분 1분 옆으로 온다 옆으로 온다 옆으로 온다 옆으로 4분 남았어요 4분 천천히 여기 내려가세요 발목 두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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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쪽에 발목 쪽에 발목 쪽에 발목 쪽에 흔들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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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 남았다 3분 지났다 벌써 3분 남았다 3분 지났다 벌써 옆으로 올 때 타이밍이다 옆으로 올 때 발 빠지지 말고 오른발 계속 컨트롤해 오른발 컨트롤해 오른발 컨트롤해 오vate 시간 별로 안 길다 2분 20초 소희야 움직인다 컨트롤해야 한다 점수 하나 내야 한다 상대가 안 들어오잖아. 흔들어야 돼. 상대가 옆으로 올 때 타이밍 보고. 다리 안 빠지게 조심하고. 2분 남았다. 2분. 마지막 2분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흔들어야 된다니까. 1분 40초. 소희야 빨리 흔들어라. 이른발로. 발이 차올려서 흔들어. 얼마 안 남았어. 발 빠진다. 하나 하자. 하나 하자. 이제 기울여서 하나 하자. 오른발. 차올려라. 오른발. 스파이더로. 1분. 1분 남았다. 1분. 1분. 다시 한 번 달립니다. 각 맨트 중결승부터는 30제도로 벗깁니다. 서비션 하든지 빨리 해야 된다. 시도해라. 목기 잡고. 손 놔라. 오른손 놓고 목기 잡아. 디맨트. 디맨트. 남자 마이너스 77키로. 오른손 목기 잡으라고. 15번까지 정수분들. 오른손 목기 잡고 땡겨내려. 디맨트. 13번부터 15번 선수분들. 디맨트로. 오른손 목기 잡고 땡겨내리라고. 1분. 2분. 1분. 주심 잡고. 2분. 땡겨내려 빨리. 부심 잡아야돼. 15초 남았다. 화가라. raz. 20초. 땡겨. 머리. 머리. 다리 담아놓고. 뻔 acompañ Liver. 40초. 40초 남았어. 40초 이건 표정 나와라 그냥 나와서 표정 가득혔어요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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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가 돼 다가가 돼 30초